자 그러면 이제 원나라 화폐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나라 화폐 제도는 교초죠 교초 이 교초는 원나라 때 처음 만든 건 아니고 금나라 때 이제 그 발행한 지폐인데 이걸 원나라가 계승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나라의 화폐제는 이 교초인 지폐로 일관됐는데 이게 세계사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형상이죠 왜냐하면 지폐가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지만 지폐가 일반화된 거는 별로 안 돼요 100년 정도 되나? 그런데 원나라는 이미 13세기 때부터 이 지폐 정책을 실시했다는 게 상당히 있고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거죠 운영을 했는데 이 지폐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을 좀 보면요 원나라의 지폐 제도는 처음에 은본이 태안 제도에서 출발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중국에서 원나라 정부에서 은을 이제 뭐냐면 예치시켜놓고 중앙은행은 없었겠죠 여기 담당 간증에서 예치시켜놓고 그 은을 예치시킨 대가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은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폐를 팔 가는 거예요 지폐를 그래서 이제 교초를 이제 발행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초창기 때만 유지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원나라는 정복 정쟁을 많이 했잖아요 남성도 가고 막 주변에 있는 나라도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본이 가지고는 은본인 만큼 은의 이제 담보로만큼 지폐를 발행을 해가지고는 군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은 외에도 은으로 초과한 지폐를 발행한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태안 제도지만 불태안 지폐를 많이 뭐냐면 발급했고 시간이 지면서 이 불태안 지폐가 많아지면서 아예 이제 은본인 태안 제도 폐지시키고 불태안 지폐로 이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불태안 지폐로 전환하면 가치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뭐냐면 그 교초는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죠 어떤 식으로 가치가 유지되냐면 초창기 때는 호운으로 호운으로는 이제 뭐냐면 은으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은납이 없거든요 납반은 은납을 초납으로 바꿔 교초로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내려면 초교초로 내리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교초의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치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후기에는 연가를 통해서 이제 가치를 유지했다 연가가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중국 정부는 그러니까 원나라죠 원나라는 그 당시 염세를 교초로 징수했기 때문에 극혁한 가치안을 막고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영을 이제 그 뭐냐면 팔 때 판매를 할 때 판매권을 이제 뭐냐면 사가야 되잖아요 상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에게 세금을 이제 뭐냐면 징수를 하고 되고 그리고 당시 이제 사람들은 원나라 상인들은 세금장 원나라 상인들은 당연히 이 세금을 누구한테 또 정가하겠어요 소비자에게 정가하겠죠 그래서 원을 그 뭐냐면 소금을 사도 있고 소금의 독점권을 이제 받거나 그 다음에 소금을 판매할 때 이 당시 염세를 징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세를 징수할 때 이제 뭐냐면 계속 이제 뭐냐면 소금을 살 때나 소금의 독점권을 판매할 때 지폐인 교초로 이제 이렇게 소금을 판매하거나 소금의 독점권을 이제 뭐냐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가 때문에 계속 교환 가치로써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 뭐하고 비슷하냐면 페트로달라 시스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페트로달라 그래서 근본이 태연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달러가 계속 유지가 됐잖아 가치가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를 중심으로 산유국들이 성을 살 때 이번엔 달러로 사는 거야 그래서 달러를 있어야만 그 뭐냐면 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달러로서 교환 가치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비슷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원말대 화폐 가치는 영가 그래서 이제 소금의 독점 판매권이나 소금을 구입할 때는 꼭 뭘 한다? 이 천학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그 당시 교초로서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통해서 가치가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교초가 있었지만 이 교초의 가치가 좀 하락됐기 때문에 이제 세종 때는 중통원보 교초를 반영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초의 교환 매개체가 확립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1177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통원보 교초를 반영한 것은 원제국 초기에 동전의 주조가 불가능이기 때문에 반영 수월이 한 지폐로 대체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동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없어 특히 이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 이제 동전으로 주조해갖고 이게 동전 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다행히 원의 초기에는 동전을 주조하지 않아 화폐의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동 교초의 시용도가 높았고 다른가보다 더 높은 그 정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위에 교초를 납부하는 포온이 세액이 연간 300만간으로 높았기 때문에 매년 300만간 정도의 교초가 국가에 해소되어 교초의 시용도가 높여진 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전의 주조적인 부족 그 다음에 포온돌 때문에 조선 그 원나라 초기 때는 이렇게 교초의 가치가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자세히 적혀있는 것은 이제 어디냐면 자 여기 이제 그 중국의 역사 있죠 중국의 역사에 원사가 있어 거기 보면 교초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면 동개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사 부분을 중국의 역사 내용의 원사 부분을 좀 읽고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배경 지식을 좀 깔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자 교초는 금나라때부터 사용됐다 금나라는 성당 때 사용된 교자를 이어받아서 11세기 대 수도를 연결하고 옮기고 나서 호부상성 최성용의 권위에 따라서 발행되었다 보초고나 성고에서 교초를 발행했고 후에는 통화기관을 폐지했다 동전주주의 성당은 동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전고급이 수요했다 따라가지 못해요 화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전란기에는 통화가치가 하락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겪었고요 지금 이제 금나라 관련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교초와 관련돼서 그래서 장종이 퇴하 이후에 남발되어 화폐로서 신용을 상시했다 금나라 말기에 지폐의 가격 유지를 위해서 여러 차례 신교초를 발행하면서 교초의 전용을 강조했으나 민간에서 오히려 신용도 높은 은을 사용했다 몽골제국 때도 오구타이칸이 교초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한인세우도 교초를 발행했는데 제교조가 완비되지 않았고 예전에 금나라 지배의 영역이 하북지방에만 사용됐다 교초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건 세조, 쿠비라이칸이 직위하면서 발행된 천화동행 교초였다 그리고 은본위의 중동 원본 교초도 바뀌면서 교초의 교환 매개치가 항립되었다 그래서 지폐의 중동 원본 교초는 발행된 이유는 원제국의 초기에 동전의 주주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화폐의 절대장이 부족했고 통호는 2초도 납부했기 때문에 중동 교초를 한 동안 높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교초가 남발돼서 화폐로서의 신용도가 떨어져 중동 가치가 5분의 1로 폭락돼요 이게 남성원정이라든지 전복사업을 통해서 군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중동초가 너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발행해서 지원 교초를 발행했는데 지원초 1간에 중동초 5간으로 평가자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가치를 상승시켜서 화폐 단위를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종의 뭐냐면 니드노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치가 지금 만원 같은 게 너무 높잖아요 화폐 가치가 화폐 가치 다리가 너무 높으니까 만원을 100원으로 이렇게 하자는 뭐냐면 화폐를 만원 그 만원을 100원으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때 논의가 있었는데 이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원초도 남성정본의 발행이 증가돼 신용도 떨어졌는데 원나라 멸망까지 영가로서 교초를 징수하여 가치가 유지되었다 자 원은 남성정보기 이후에 폭원을 초납으로 이후에 영가로 교초로 신용도 유지했었고 이를 통해 불안집행 교초만으로서 통화제출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중국사 동양사 개논을 보면 교초가 불안집회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올해 초창기 때는 교초는 불안집회는 아니었어요 은본이 태안제도 그래서 태안집회였어요 태안집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전비상승 등등 해가지고 교초가 많이 발행되면서 더 이상 이제 공안한 은만큼 교초를 많이 찍어낼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이제 태안제도가 없어지고 불태안집회로 이제 발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원액의 문화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원나 문화 원나 문화는 그렇게 나올 만한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충 교과서적인 수준에서 이제 한번 보면요 특징은 국제적이고 개방적이고 여기까지 뭐 다 이해되겠죠 원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사통팔달 이렇게 길도 발달되고 정복사업을 통해서 이제 유라시아 대학을 석권했으니까 각가지 이제 서양의 어떤 중동의 문화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고려 말기 때나 조선 초기 때 이게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 그 이스라엘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서양의 문화라든지 서양 문화라든지 중동의 문화라든지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문화의 특징이 상당히 신뢰적이죠 이런 것도 과학기술 같은 것도 발달된 것도 이스라엘 문화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원나라부터 들어온 이스라엘 문화 때문에 고려 초기 때는 신뢰적이고 상당히 과학기술도 발달된 그런 문화 형태였는데 나중에 이제 사임대 집권하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죠 문화 특징들이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서민적인 문화고 동서문화 교류가 발달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노원과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요 자 원나라는 이제 대표적인 문학 장르가 되게 원곡 이라는 시곡과 그 다음에 국어치의 소설이에요 특히 이제 이 원곡 시곡이 발달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유목민족들은 글을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활동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곡 같은 시곡을 보고 이제 상당히 시곡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곡 그 다음에 이제 국어치의 소설 같은 것들 소설은 원나라대로 발전됐긴 했지만 뒤에 명청 때는 훨씬 더 발전됐죠 명청 때 대표적인 장르가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원만에서 이제 그 명락 초창기 때 나간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이 나간중 유명하죠 원료 삼국지연희 수호지 이렇게 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중국의 소설책 4대 소설책 보면 여기 삼국지연희하고 수호지 서유기 서유기 하고 금병민가 여기 4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나라 말기 때부터 해갖고 명나라 때까지 쭉 만들어진 거예요 청나라 때 이거 만들어진 거고 뭐 등등해가지고 명나라 말기 때죠 금병민에는 제가 다른 걸 착각했어 하여튼 이게 이제 원나라 말기 때부터 이제 원나라 말기 때에서 명나라 때까지 만들어진 건데 어떤 책에서는 삼국지연희나 뭐 수호지들 원나라 말료 기록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명나라 때도 기록되어 있는데 둘 다 맞아요 왜냐면 나간주인한 사람이 원말 명초 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원곡이나 구호지 소설이 발달됐던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 가거제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가거제도가 그렇게 빈번하게 실시되지 못했고 뭐 해봤자 뭐 벌려 이제 그러니까 시험을 안 봤죠 지식인들은 그래갖고 주로 먹고살기 위해서 이런 시국작품이라든지 소설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외래 종교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요게 눈여어볼게 이제 남아교죠 남아교 그래서 주술적 성격의 남아교가 국교가 됐는데 남아교는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밀교의 일파야 밀교 밀교는 화려한 의식이라든지 주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식 그 형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하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남아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가 되긴 했는데 뭐 내면의 수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화려한 이제 뭐냐면 의식이나 주문 그리고 좀 공동체적인 어떤 성격이 좀 강해요 이런 밀교는 그래서 남아교는 이제 티벡의 어떤 그 그다음에 밀교가 가업돼서 만든 게 남아교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진원교로 해서 따로 이제 밀교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티벡의 어떤 정통적인 어떤 풍습과 밀교가 가업돼서 만든 그 종교가 남아교인데 이 남아교는 그 티벡 종교에서도 유명하지만 그 주변의 민족들도 남아교를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요 대표적인 민족이 뭐냐면 몽골족이죠 몽골족 그래서 몽골족이 남아교를 접한 건 원나라 때죠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뭐 다 믿었던 건 아니고요 이 당시 원나라 때는 이제 주로 지배층만 믿었어 지배층 일반 민중도는 믿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명나라 때 들어와서 명나라 때는 그때 이제 북쪽에 몽골족이 있었던 탑타르 오일하트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남아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명나라 때 넘어가면 이제 많은 15, 16세기 넘어가면 몽골족들이 남아교를 믿기 시작해 남아교를 그러면서 뭔가 원나라의 어떤 상무적인 어떤 정신이 좀 약간 많이 죽어가지고 분삭력이 좀 약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 이유인데 근데 초창기 때는 이때 남아교는 주로 지배층이 믿었던 거고요 원나라 때는 하여튼 이때 남아교의 국사가 누구였냐면 파스파였어요 그래서 이 파스파 승려가 만든 문자가 파스파 문자예요 파스파 문자 그래서 이제 파스파 문자가 있는데 이 파스파 문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몽골 문자는 아니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자는 15세기에서 16세기 때 사용했던 문자가 그때 만들어진 거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위구로 문자를 본받아가지고 몽골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봤던 건 만주 문자에 맞는데 뒤에 얘기야 이거는 파스파 문자는 몽골 지금 문자는 아니라는 거 하여튼 남아교가 국효화되고 등등해가지고 재정 남겨가 심했다는 거 원나라 제국의 멸망이 직접적인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카토릭 성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 원나라에 많이 들어왔어요 카토릭 성교사들이 왜 들어왔냐 하면 그 당시 몽골족들이 유럽을 쳤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럽에서는 몽골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확산이 됐어요 사절단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기 보면 로비리키라든지 등등등 사절단이 파견되는데 사절단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동속교육용화 관련돼서 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따로 설명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사절단이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어 이 내용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그 밑에 있는데 3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십자구운동을 익히고 있던 서유럽은 요거는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약간 식이 좀 안 맞는데 서유럽이 이제 그 다음 십자구운동을 뭐냐면 익혔다가 나중에 뭐 7차, 8차 이렇게 익히다가 이스라엄의 몽골적인 외치고 놓으니까 이제 중단됐거든요 요사항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그래서 이스라엄 세계의 정복한 몽골 제국의 내정을 살펴기 위해서 노마 교황은 현아노 칼빈이는 황스 왕 누임은 누비루키는 이제 사실은 몽골평을 보냈다 특히 노마 교황이 이제 파견된 사절단은 어 뭐냐면 그 몽골의 사정도 있지만 몽골을 일종의 카토리그 개종시키려고 했던 있어요 물론 잘 안됐지만 일왕국은 레스트루프와 기독교를 보호하고 유럽의 크리스토국 국감인 노마 교황청과도 사절을 교환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있고 이거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스트루프인데 아까 치면 일왕국이 보호를 해줬죠 그러니까 일왕국은 이스라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엄 기록을 견제하기 위해서 레스트루스를 보호했지만 이건 초기 때 얘기고요 나중에 일왕국 중기 후기 때 더가면 오히려 이제 뭐냐면 이스라엄을 보호해줘 예전에 그렇게 탄압하고 모스크로 불리졌던 몽골족들이 얘네들은 탄압을 중단하고 보호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스라엄 교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스라엄 교우가 들어온 건 당나라 때죠 그래서 이스라엄 상인들에 의해서 도입됐지만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몽골족들이 들어와서 널리 보급돼요 생목의 우대와 이스라엄 상인들의 격감이 증대되면서 이스라엄 교우가 널리 보급되고요 주로 이스라엄 교우를 믿었던 사람들은 위구로 계통의 민족들이죠 위구로 그래서 이들은 예전에 해족이라고 불렸던 민족인데 얘네들이 이스라엄 교우를 믿기 시작하면서 해족들을 믿는 종교 해교라고 해서 이스라엄 교우를 한자로 포기할 때 해교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냐면 이스라엄 교우 있죠 지금 신강 위구로 지역 있죠 신강 위구로족에 위구로족도 많은데 위구로족이 원래는 어디에 살았던 민족이냐면 저쪽 이제 네몽골 북쪽 지역인가 거기에 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해족 자치국에 있어 그래서 여기도 살았던 민족들인데 여기도 뭐냐면 원래는 해족들이라 의해서 게다가 위구로족인데 이 해족들 그러니까 해족 자치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위구로족 모습을 띄고 있지 않아요 그냥 중국 사람들의 모습을 띄고 중국인은 혼혈되고 근데 예전에 조상들이 예전에 위구로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중국어를 쓰고 중국의 어떤 중국인하고 비슷한 인종을 변했지만 혼혈돼서 그런 거고 문화적으로는 해족의 문화 위구로 위스란 교회의 문화를 많이 해서 이들이 스스로 뭐냐면 해족 자치국을 형성했던 것이 이런 이유야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중국어나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중국이라고 똑같이 활동하는데 얘네들은 또 따로 분류해서 해족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그런 이유야 많이 혼혈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부터 위구를 호수로서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엄 교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스라엄 교회가 널리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학기술도 발달됐죠 그래서 이스라엄 역보를 받았고 수신력 같은 게 진행됐고요 그래서 이스라엄이 들어오면서 원나라의 가학기술도 발달시켰고 천문학도 발달시켰고 고려에도 영향을 주죠 조선 초기 때까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조선 초기 때 가학기술이 발달됐던 배경에는 원나라부터 이스라엄의 여러 가지 가학기술들이 좋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교는 상당히 침필 속에서 성리학이 계속 계승됐는데 앞에서 말하면 형의 성리학을 수용했다 그래서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간악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쿠미나이카 때 원나라가 성리학을 간악화했는데 이때 성리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위의 성리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위의 성리학은 상당히 국수적이고 배타적이고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주위의 좀 아주인 기본적으로 주위 거지만 약간 변형된 허용의 성리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허용의 성리학은 초창기 때 고려 말기 때 이제 뭐냐면 처음으로 들었던 게 성리학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재학의 성리학을 뒤에 얘기야 뒤에 처음에는 허용의 성리학 두었다가 고려가 거의 망할 정도의 그 시기에 가서야 뭐 정도전이나 그런 단계에 들어와서 주재학 성리학이 들어온 거야 뒤에 얘기야 뒤에 그래서 이제 거경이 이제 뭐냐면 원나라 때도 성리학이 간악화됐고 그런데 또 명나라 때도 주재학이 간악화됐죠 근데 이 주재학 간악화는 이 때 명나라 때 주재학은 이 허용의 성리학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주위의 성리학이죠 주재학이라고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해놓죠 그래서 성리학이 간악화됐지만 명나라 때나 원나라 때 성리학이 간악화됐지만 그때 성리학의 의미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원해 동서무역의 교육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에 원나라는 강대한 제국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동서무역이 이제 할바한 이유는 이제 알다시피 그 강대한 제국의 설립으로 동서무역의 방해가 제거됐고 교육도가 개척됐고요 사문화의 개방적 수용 때문에 자 여기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역참제 잠치제죠 잠치제 이게 이제 예전에 한 두 번쯤 나왔나 16년 나오고 한번 예전에 나왔던 건데 자 참치에 대한 건 역참제는 뭐냐면 주로 목적 자체가 교통과 운수 통신과 정보의 신속전달입니다 그래서 언어학 때 이제 정비됐냐면 오구타이카테 이거 외워주세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 건수한 수도 칼라코롤을 중심으로 역참제로 정리됐고 그래서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육참 육로의 어떤 역참이고 수참 배도 왔다 갔던 수참이고 뭐 이렇게 있고 구참은 개설매 같은 역참인데 아마 이제 그 뚱뚱하지 않이나 뭐 그런데 지역에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참제를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수참하고 해참은 제가 차이를 보는데 이거는 배도 있는데 여기는 강 빼고 강에 가는 거 아마 바다 같아요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역할을 보면 역마, 숙식, 식량을 제공해 있고 그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교통화가 지금 패를 지급했죠 이게 패죠 그래서 이제 패를 이렇게 지급했는데 이걸 우리나라는 마패라고 하잖아요 이게 마패를 지급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말을 그려놨죠 마패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쿠미널칸이 우리나라에 여섯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몽골식 역참제도를 설치할 것이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고려에도 정통적인 역참제도가 있는데 몽골식하고 맞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몽골 입점을 때는 역참제도를 통일시켜야지 신속하게 고려의 명령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몽골식 역참제도를 요구했고 아마 그 과정에서 고려가 몽골식 역참제도 받아들였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패 같은 것도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패를 지급하면 이것 중에는 이제 여기 역참에 가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줬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말을 그려놨기 때문에 마패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조선의 역참제도는 그 당시 이제 그 고려 말기 때 들어온 원나라의 역참제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역참제도를 통해서 많은 이제 외국 상인들과 성교사들도 이게 묵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했던 사실이 마르크 폴리의 동반 경로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도 기출 사료거든요 얘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육로와 해로를 개척했는데 여기 잠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는 지도가 없는데 지도를 좀 보면 그 당시 이제 여기 중국이 이제 원나라 때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음길 바닷길 그냥 해상길을 다 장악했어 네 그래갖고 있는데 물론 세계길이 상당히 중요한 길을 역할했지만 그 요 중에 제일 큰 비중이 높았던 게 바닷길이에요 바닷길 바닷길은 당나라 때 탈레스 전투 이후에 그 당시 이제 주로 요 길을 이용했죠 그래서 처음엔 비단길을 사용했지만 탈레스 전투 이후에 바닷길로 넘어갔잖아요 바닷길을 이후에 이제 매송 주요 해상 동서교통로였다 연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육상에 있는 이 비단길이나 초음길을 통해서 만약에 교류가 있었지만 요 길보다는 요 바닷길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이게 예전에 기출명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 서로 읽는 교통로 완성됐는데 이 당시 시박사 같은 것을 처치하고요 그래서 광주나 천주 같은 건데 이거는 주로 강남에 있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변방 같은 걸 줬다 그래서 외국인 거루질을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두세 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요 부분은 자 몽골제국은 강력한 군사역과 비단길을 통해서 교육했던 이슬람 상인들 아래 팍스 몽골이카 몽골의 평화를 이루게 됐다 그래서 이제 몽골제국 때 동서문문의 교육을 활성했던 배경에는 강대한 제국의 설립으로 그 당시 그 당시 동서륜에 방해했던 국가 간의 장벽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제국 통치 위해석 교육력 개척과 역참재 정비 시박사 개설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 원나라 때 해상교통로는 천조를 기증을 하여 그 당시 인도차에서 반도를 거쳐서 인도에 끼고 흐르시아만의 호르몬주의 이름을 해외했다 지도에서 이제 잠깐 보면 여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 강랑을 중심으로 천조가 여기 있죠 여기에서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호르몬주의 이름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바닷길을 이용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읽은 거야 자 다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과 원나라 때 강조 치안조 윈조 민조 등 주도 강남에 있는 도시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박사를 설치했는데 시박사를 주의했기에는 원나라와 관련돼서 시박사가 문제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시박사가 설치된 것은 처음에 설치된 것은 원나라 때가 아니에요 이건 당나나대요 당나대 그래서 이제 당나나대부터 해갖고 이제 뭐냐면 송, 원, 명까지 이게 설치됐던 게 시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역시 이제 시박사는 무역세 징수와 시박사 역할이죠 무역품의 각 판매하고자의 고부 외국성발 관리 등을 맡았다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시박사의 역할을 써라 이거 예전에 하면 기초미 나왔는데 무역세 징수와는지 무역품 판매하고자의 고부 애국성발 관리 시박사의 총책임자는 처음에는 해당 지역의 주지사나 전훈사가 겨냥했지만 송나라 이후에는 남의 무역을 전담하는 제거 시박사가 감당했다 여기 시박사는 새간자에 의해서 간직의 간청의 명칭이라고 또 뭐냐면 시박 아 말지 않았네 시박사는 있는데 여기는 시박사는 새간자에 의해서 간청의 명칭이라고 간직의 또 거기 담당하는 또 간직을 시박사에 또 했나 봐요 네 자 일단 원나라때 활동했던 포수경은 시박사의 새간장으로 유명하다 포수경은 남성때 천주의 새간장을 맡았고 남성이 망가자 원에 항복했다 원의 동남지역의 편지역에 고관이 되었으며 남의 여러 나라를 해외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냥 원나라때 해산계 뿐만 아니라 비당계가 초음격을 받았던 육상교통도 발달됐는데 육상교통로는 칼라코넘을 통해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역참을 설치해서 운영됐다 이렇게 있죠 역참제도는 진기스칸을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후 오구타이칸 때 칼라코넘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역참은 심리를 하나씩 설치되었다 역참, 역칸은 사전이나 관리 등 복무인원의 어떤 여행과 물자 수송 이것도 이제 쓰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공문서 전달 등이었고 역참을 이용한 사람들은 대칸이 말하는 폐자 있는데 폐자, 폐 마폐라고 하는데 마폐는 이제 이거는 조선시대 때 얘기했던 거고 여기 한번 적어놨어요 제가 하여튼 그게 있고 그래서 이제 마폐를 가진 사람들은 마폐보다는 좀 지우시긴 하네요 폐 폐를 가진 사람은 말을 교환하거나 숙소나 식량을 제공받았다 동소를 넘나듣는 원거리에 여행을 했던 카르핀이 르브요크 등 성교사 등도 역참을 이용했다 그래서 마르크 폴로나 이븐 바투타 등은 역참의 규모의 이용방법에 상승이 기록됐고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죠 기출 예문에 중국사 관련된 문제도 나왔고 역교원 관련된 문제도 나왔어요 요 부분이요 자 그래서 원나간섭기 때 원의 요구에 따라 고려도 몽골식 역참제도를 수용해서 그 당시 몽골제국의 강대한 도통과 연결되었다 몽골식 역참제도도 조선시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예전에 또 시험문이 나왔던 게 뭐냐면 앞에서 몽골제국 때 비단길 바단길 뭐 여기 초원길 다 이제 할바했지만 특히 이제 뭐냐면 바닷길 비중이 높았다 요거 꼭 기억해주세요 요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온 거에요 그래서 비단길보다는 바닷길 비중이 높았다 바닷길이 갑자기 뭐 원나갈 때부터 비중이 높은 건 아니고 앞에서 말하자면 이미 당나라의 탈레스 전투 이후부터 그 당시 이제 어디를 주로 이용했냐면 바닷길을 이용했죠 바닷길에 요거와 같이 기억을 했는데 원나갈 때 특히 이제 더 바닷길 비중이 높았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제 비단길하고 초원길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량의 물건을 이제 간편하게 수송하려면 바닷길이다 왜냐면 육상교통로 가지고 그 당시 뭐 철도가 아닌지 뭐 그 자동차 같은 게 발명이 발명되지 않았던 때잖아요 대규모 사람들 대규모 그 물자들을 운반하기에는 바닷길이 상당히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은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쭉 제가 한번 설명을 해놨거든요 기출문제 분석에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아바스 제국이 이렇게 싸웠던 그 타겟 전투부터 읽어볼게요 중간 이슬람 제국은 육상과 해상의 교육료를 활발히 개척하여 동서 문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자 이런 배경안에 당과 이슬람 제국 아바스 제국은 사막길의 주도권을 돕고 경쟁했는데 752년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던 당장수 고선지가 이끄었던 당군과 티베트 아바스 왕조의 사이에 탈레스 전투가 벌어졌다 당시 안설절도사로 서역에 주둔하고 있던 고선지가 서쪽의 소구디안을 압박하자 아바스 왕조의 지원을 요청했다 자 그 결과 아바스 왕조군과 고선지 당군이 탈레스 상맥 서쪽 서북쪽의 탈레스 강에서 결돈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의 영향력에 속했던 유목민이었던 카우루크와 당을 배신하고 아바스 왕조에 합력함으로써 당군이 패배됐다 자 이 전투에서 아바스 왕조군이 승리하여 중앙아시아 이슬람세계에 기반을 구졌고 트루크 계통의 유목민족들 사이에 이슬람교가 확산되었다 또한 당나라의 포로 중에 요거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제조기술자가 있어서 중국의 제조기술이 이슬람세계와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다 자 당의 세트가 맞물려 티베트가 성장하여 사막길의 교육률을 장악했고 이후 사막길을 통한 동서교육률이 점차 줄어들고 배를 이용하여 바닷길로 바닷길의 동서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당국이 때부터 사막길에 대한 주도권이 있는 중국은 송대의 바닷길을 통해서 동서교육에 활발히 참여했고 송대는 바닷길을 변성한 이유는 국방유목률이 강성해지면서 사막길을 통한 동서교육과 어려졌기 때문이다 이런거죠 이게 좀 뒤가 맞네요 멈춰야 되겠네 나중에 그리고 송대 이후 교육의 양이 대폭 증가했고 사치품이 아니라 저가의 물품도 많이 교육되면서 물품의 대량소송이 운송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육류 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저가 대량으로 저가 물품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냐면 바닷길이 필요했던거야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쭉 있으니까 밑에 보시면 되구요 몽골제국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몽골제국이 등장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초공기에 끊어졌던 사막길이 다시 이어졌고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군사적을 때문에 강사적 때문에 이렇게 쓰지 분석하다가 옳다가 좀 있어요 강력한 군사력 때문에 초공기에 끊어졌던 사막길이 다시 이어졌고 바닷길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육로와 회로를 통해서 동서교육을 더욱 번성화했다 특히 이산상인대 교육활동이 두드려졌다 몽골제국의 지배로 유라시아 대륙의 육지와 바다의 교육망은 서서히 하나로 통합되었고 바닷길로서 중국의 정크송당이 동아시아와 남중국의 일대에 장악하면서 강조 치안조 등 중국 최대 한국 도시로 도시들이 번성했다 중국의 해상교육료는 동남아시아와 물라카여을 지나 인도의 켈리커 아라비아와 홍해 등 인도양을 뻗어놨고 모가디슈 키라 같은 동아프리카 한국 도시로 연결되었다 유라시아 일대 동서교육이 발달되자 인도나 서아시아 유럽 등 각 지역의 물자교육뿐만 아니라 학자와 성교사 등의 왕래로 한국과 종교 문화의 교류를 활발했다 몽골제국은 학자와 기술자를 존중하고 다른 종교의 간혹적이었다 몽골제국의 이래로 동아시아 교육망 인도양 교육망 중아시아 교육망 연결됐고 이거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동아시아 교육망 여기죠 인도양 교육망 여기야 중앙아시아 교육망 여기죠 비난길통이 이 세 개의 교육망이 다 연결됐어 그래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 유라시아 교육망 확정됐다 이때 앞으로 유라시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대 중 하나를 간주할 때 부르는 이름이죠 보통 유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얘기하죠 유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고 이쪽 유럽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쪽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이때까지 유라시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앞으로 유라시아는 앞으로 지역 여기에서 이쪽 지역 동아프리카 지역이 있죠 이 동아프리카 지역은 인도양을 통해서 인도와 중국과 교육을 했죠 그래서 이 지역까지 여기에서 이 지역까지 합대한 지역을 얘기한다 이걸 세대제국을 서로 연결시킨 게 원나라 라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강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전국한 몽골제국의 성립으로 사회문화적 경제적 안전을 번영되었던 13세기 14세기를 몽고의 평화 팍스 몽골리아카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제국이 성립되면서 하나로 통합되는 몽골제국의 심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그 시기였다 이렇게 팍스 몽골리카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의 무대정책이 있는데 자 그 당시에 몽골제국들은 외국인들을 상당히 우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목인도 우대했고 주로 생목인들은 재정이라든지 경제 부분에 많이 일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엄교도 많이 진출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엄교도 거의 생목인이니까 이렇게 있고요 유럽인들이 하룩이 있는데 유럽인들은 아까처럼 얘기했죠 그 당시에 몽골군들한테 깨지고 나서 몽골이라고 하는데 몽골이에요 자 하여튼 깨지고 나서 몽골의 위력을 시감했고 이들을 개종시켜야겠다 몽골 예정을 살피기 위해서 파견했어요 여러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몽골족의 위력의 실감에서 개종을 통해서 이들의 침념을 막고 몽골 예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초원길 바닷길 이렇게 나올 때 선교사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몬테쿠르빈 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교황의 동방포구의 인물 베이점에 도착해서 신약성성을 뭐냐면 몽골을 번역하고요 그다음에 북경에 교회를 설립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상인 출신으로서 이제 뭐냐면 마르크폴로가 왔죠 이 사람은 유명하죠 그래서 상인은 아버지에 따라서 대도를 발견했고 대도는 오늘날 북경이에요 쿠빈아이카 시대의 원의 관리를 지냈으며 동방경문론에 저수했는데 동방경문론가 이제 경문론이 지휘상의 발견을 이끄는 어떤 배경이 되었던 책이죠 그런 것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마르크폴로의 이제 여행로가 있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좀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예전에 중국으로 올 때는 이렇게 비닷기로 왔어요 근데 다시 유로으로 올 때 바닷기로 갔죠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베네치의 상인이었던 마르크폴로는 1270년 말에 아버지와 숙부에 따라서 여행을 떠났다 예수삼을 거쳐서 소아시아에서 테드시아만에 이른 뒤 그 이란 지방을 횡단했고 파밀공원과 타크라카 상황을 넘어 1274년에 여름에 마침 원에서 해주었던 쿠미나이를 안전했다 원에서는 쿠미나이 신임을 얻은 뒤 마크폴로는 1290년 만에 치안전을 추발해서 바닷길을 통해 기국했다 그래서 중국에 갈 때는 기단길 그래서 기국을 할 때는 바닷길을 갔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븐바투타 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븐바투 모로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3대6을 주육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세계여행주의 대두를 방문했는데 이븐바투타는 이름 외워주세요 이거 예전에 봉인현인가 기출문제 나왔어요 봉인현 기출문제 그래서 이 사람 이름 쓰라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가끔씩 뭐냐면 기출문제 예문에도 이븐바투타 관련된 사료가 있어요 이 사람의 기행문이 르브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르브룩이라는 사람은 르이구세가 파괴됐죠 포교를 위해서 초음길을 거쳐 여행을 했고 이 사람이 르브룩 여행길을 썼어 이 사람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동서교유와 관련돼서 09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했던 길을 보면 여기 아 잠깐만 여긴 안 나와있나 여긴 안 나와있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저는 이제 여기를 이용했다 초음길을 여기를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어 프라노 카르핀이라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타타라를 부르는 동굴 역사를 소수했다 이 사람도 이제 성교사 출신으로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카르핀의 여행로도 여기 보시면 초음길을 이용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동서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서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두 번 정도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예 주로도 이제 초음길 바닷길 바닷길에 누가 누가 왔다 갔다 했냐 이걸 이제 물어봤는데 자 그 당시에 동서교육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초음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비단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앞에 언급했던 바닷길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빠르고 제일 먼저 건설한 게 뭐냐면 초음길이야 여기 초음길은 여기 평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스태키우기 때문에 이게 다 평온이잖아요 제일 또 북단에 있고 있는 게 제일 빠른 길이야 이걸 주도 이제 누가 담당 개척이니 스키타이 같은 유목민들이 개척을 했어요 이 초음길을 그런데 이제 이 초음길을 그 당시 이제 여기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제 도시국가들도 같이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관리했던 유목민족들이 너무 세금을 많이 올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느리지만 좀 약간 이들을 필요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약간 이제 길이 좀 약간 험하고 그 다음에 좀 그 약간 이제 느리지만 발견 개척한 게 초음길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비단길이죠 그래서 이 비단길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개척한 길인데 이걸 나중에 누가 발견했죠 누가 그 발견했냐면 아 중국이죠 중국에서 이제 그 당시 그 장건이 발견했죠 그러니까 장건이 이 총 비단길을 개척한 게 아니라 장건이 이제 그 원래부터 있었던 비단길을 중국인 입장에서 체력으로 발견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여기를 이제 간략이 시작한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음길은 북아시아의 이제 뭐냐면 초음지대를 통과한 길이고 선사시대에서 북아시아의 남러시아의 유목기만 유목민족들이 이제 개척한 길이다 이 길에서 이제 교류 내용이 예전에 한번 쓰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8세기경에 스키타의 청동기 문학을 전파됐고요 오해 중국 침입에 경력을 했고 훈종의 선지 바투의 유럽원종로를 이용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공군역 기출문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르부르키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의 경력으로 이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단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앙아시아의 도시국가의 상인들이 그 당시 이제 개척한 길이에요 처음엔 처음엔 초원기에 이용했다가 유목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징수하니까 그 밑에 좀 느리지만 비단길 이렇게 적혀있죠 또 사막길이라고 하죠 이 비단길을 교과서에는 요즘에는 사막길이라고 잘 적혀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막길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유럽같은 사례 문묵계 연결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크로드가 해상항 커시아항을 보면 여기 쭉 가다가 이제 고비사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둥항에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청산 북로 청산 남로와 그 다음에 길이 이제 이렇게 청산 청산 남로와 청산 북로 이렇게 해서 서역북도 서역남도 해서 남로가 두 가지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역북도와 서역남도 그 다음에 탄생북도 이렇게 이제 길이 나온 게 둥항이야 둥항이 상당히 중요한 요충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무제가 이 네 개의 지역이 있죠 허시해랑을 통한 이 네 개의 지역을 장악했다 허시해랑은 뭐냐면 여기가 고비사막이 있고 여기가 무슨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길이 이쪽만 연결돼 있어 중앙아시아 통으로 여기를 통해서 길게 연결된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사람들도 여기에서 주로 모여서요 왜냐면 고비사막은 살 수 없죠 근데 여기에는 탱산산맥 쪽에서 흘러간 물이 이쪽 밑으로 쭉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곳에 사항이 살고 있고 대개 이제 동서경영역에서 요기를 거쳐서 요쪽으로 넘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허시해랑이 상당히 요충이잖아요 그래서 한무제 때 요 네 곳에 하서사고를 설치해서 요기를 관리했다 비단길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기는 아까지만 초음기에서 통행세가 이제 가중되니까 서역사님들이 개척한 길인데 나중에 장건에서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한 건 장건이 이 길을 개척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개척한 길을 장건에 위해서 발견된 거야 이거 아마 장건에 위해서 개척됐다 이런 식으로 서술된 책은 중국인 입장에서 쓴 거예요 중국인 입장에서 장건과 관련된 내용은 앞에 한눈아 때 얘기했으니까 건너뛰고요 교류 내용을 보면 서방으로부터 유입된 걸 보면 중국의 비단 서방이 유입이 아니라 서방으로 간 것을 얘기한 거죠 서방이 이제 중국에서 서방으로 유입된 걸 보면 중국 부품이 서방으로 유입한 걸 보면 중국의 비단 칠기 하약 나침파 제지술 이런 것도 있고요 중국으로 유입된 거 사양 물품들이 중국에 유입된 걸 보면 헬레인지 문화라든지 이산문화 불교 불교는 후한시대 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스라엄교 노마의 산업 부속 유리 제작기술 페르가나의 어떤 한얼마 이거 좀 외워주세요 페르가나는 대왕국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 유명한 게 뭐냐면 피를 흘리는 말이 있어요 땀의 땀의 색깔이 피야 하늘마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폴리 입국 경유였다 중국 갈 때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해초가 있는데 이 해초도 예전에 신뢰한 사람이죠 하여튼 이때 비단길에서 먼저 인도 입국했고 돌아갈 땐 중국의 비단길을 통해 기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도에 인도에 입국할 때는 바닷길로 그리고 중국에 돌아갈 때는 비단길로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두세요 버품도 인도의 비단길을 입국해서 중국의 바닷길로 기국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길을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물이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바닷길를 해안식으로 하는데 기온제 2세기 때 개척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홍해 쪽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이런 길인데 아니 홍해가 아니라 처음에 이제 뭐냐면 이쪽 길이죠 이쪽 길을 하다가 나중에 이쪽 길로 바뀌게 됐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둘이 싸우는 바람에 사산조페드시하고 그 당시 누구야 동로마제구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이 길이 잘 이용이 안되니까 이쪽 길로 해갖고 이동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 메카나 메디나가 이제 변성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그 다음에 텔레스전투 위에 비단계에서 바닷길로 주요 교육로가 뭐냐면 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설과 항해수이 발달되면서 확대됐고 그리스나 노마인도 이용했다 계절품을 통해서 자주 이용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대규모 물자를 수송할 수 있고 계절품을 통해서 심한들에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스전투 이후에 앞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그 비단계약이나 비단계약이나 이런 이제 정치적 상황이나 물자이동의 편지성 등등 해갖고 바닷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교류 내용을 보면 인도의 불교와 신두교가 동남아시아에 전파시켰고요 인도 문화권을 형성했고 그 다음 중국인들이 이 길을 통해 많이 진출했죠 그래서 중국 문화를 동아시아에 전파했고 그 다음에 뒤에 정하의 대원정로나 마로크 폴리의 기국길로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났던 게 뭐냐 후한 때 예전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노마 사료였던 이동 경로가 돼요 그래서 마르크스 아울리니스 사료였던 게 맞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돈 황제가 파견됐다고 하는데 안돈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파견됐다는 설도 있고 마르크스 아울리니스가 파견됐다는 설도 있는데 검색을 해보시면 마르크스 아울리니스도 돼있어 근데 실제 이제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정설이에요 이게 전문적인 책을 보면 근데 검색을 보면 마르크스 아울리니스도 다 돼있더라고요 아마 누군가 마르크스 아울리니스를 올려놓고 그것을 또 뺏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갖고 나온 것 같아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건너뛰고 그래서 저는 그냥 검색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르크스 아울리니스를 적긴 했는데 언미는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맞아요 이게 뭐 이렇게 넘어가고 명점시대의 선교사들 입국 경로가 마테리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참고로 마테리치 관련된 내용도 나왔거든요 마테리치에 여러분 알다시피 영나라 때 유명한 예수의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면 선교사가 이제 바닷길로 입국했는데 이 사람이 돌아올 때는 어떤 길로 이용했을까요 자 유럽의 기국길 안 돌아왔죠 마테리치는 중국에서 죽었어요 그냥 그 때문에 바닷길로 들어왔고 중국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초음길 바닷길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단길 사막길이죠 사막길을 이제 어떤 그 세력들이 이용했는가 어떻게 물자가 교육했고 어떤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했는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나라인데 명나라인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이제 약속이 있어갖고 일단은 요것만 좀 설명할게요 명나라의 항제들 관련된 내용만 좀 설명하고 이제 좀 하겠습니다 여기 좀 있는데 자 명나라 이제 특징이 뭐냐면 1세 1원제가 시시됐다는 거야 1세 1원제 1세 1원제는 뭐냐면 한 명의 항제가 한 명의 연호만 쓴 거야 한 개 연호 그래서 한 명의 항제가 한 개 연호를 쓰기 때문에 1세 1원제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주로 묘우로 불렸죠 묘우로 당나 같은 경우에는 묘우로 불렸잖아요 그런데 명청시대 때는 묘우도 있지만 또 묘우보다는 연호하고 제로 이렇게 불리는 게 일반화돼요 그래서 연호 쓰고 그 당시 항제가 붙였던 연호와 거기에 항제제자를 붙여서 이렇게 부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영낙제 같으면 영낙이라는 연호를 썼던 거예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영낙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갖고 이제 순정제라면 순정이라는 연호를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청 역사를 할 때는 이런 묘우보다는 이렇게 이제 1세 1원제에 따라서 연호 플러스 제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연호 플러스 제로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홍모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나라를 건국했던 사람이죠 농민 출신으로 그 중국을 통일했던 왕인데 대단하죠 입지전전환인 물약 그래서 농민 출신으로 이제 중국을 통일했던 사람이 등록밖에 없어요 유방하고 하나를 세웠던 유방하고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특징이 뭐냐면 강남에서 나라를 세웠고 강북을 통일했던 거예요 강남에서 최초로 중앙집권화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태조 때 기억할 것은 중앙집권 강하죠 중앙집권 그래서 이 홍모제 때 만든 시스템이 명나라가 망할 때까지 쭉 지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건무제인데 건무제 때 삽판정책 때문에 그 당시 제후왕들이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영낙제 북경을 지켰던 영낙제가 폭주탈을 익혀서 건무제를 쳐내죠 이게 정란의 변이라고 하잖아요 정란의 변 그래서 영낙제가 직위하고 영낙제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은 정란의 변 관련된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수도를 옮겼죠 수도 그래서 남경에서 북경을 옮겼잖아요 이 관련된 내용도 시험문에 나왔고 그다음에 영낙제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해 대원정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정화의 대원정 관련된 내용도 나왔고요 그 영낙제 이후부터는 진짜 비리비리의 왕들이야 진짜 비리비리의 왕들이야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영종 때 이 왕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뛰어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뭐냐면 한간의 말을 듣고 친이 이제 친정을 하게 돼요 몽골족으로 간다 몽골족 친정하는 것은 몽골족에 잡힌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통목보로는 되게 유명하죠 그러다 잡혔다가 포로리에서 풀려나서 다시 쿠테타를 통해서 다시 직위하게 돼요 그래서 영종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연어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묘로서 영종으로 알려져 두 개의 연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세의 연어는 좀 이게 적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다시 직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기 전에는 처음에 정의할 때는 정통이라는 연어로 서있고 보기 후에는 천수라는 연어로 서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영종이 몽골족의 포로드가 됐을 때 영종의 동생이었던 경태제가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경태제가 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몽골족이 영종을 잡고 인질값을 되게 비싸게 불렸는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몽골 명략 조종에서 너 가져다 청나라 항제 가져다 하면서 명략항제 내두고 그 당시 새롭게 왕이 오는 사람이 경태제야 그러니까 자만하니까 이게 필요가 없거든 부담이 되고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영종을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영종이 뭐냐면 그때 가천에 살았다가 후태탈을 익혀갖고 다시 자기 동생을 쳐내고 항제가 됐던 사건이 탈무의 변이에요 탈무의 변 예전에 기출문이 나갔던 거죠 그 다음 왕이 홍치제인데 홍치제는 오랜만에 좀 유능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나름대 명나라의 어떤 것이 다시 중앙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홍치중이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무종이 됐는데 이 무종은 상당히 어지석은 왕이죠 그래서 이때 정덕제가 왕이 되면서 여러가지 항관들이 날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가정제인데 가정제는 요구에서 명나라 때 유명한 게 아니라 뒤에 문화대행룡 때 해설판관 있잖아요 그래서 해설판관 사왔던 시대 그래서 해설판 그 당시 항제에게 간했는데 항제 그 말을 듣고 해설판을 쫓아냈다고 하죠 그때 항제 가정제야 가정제 그래서 해설판관 평화여 문화대혁명은 시발점이 되었던 요게 관련된 거고 이거는 문화대혁명 때 관련된 것과 한번 언급됐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신종 때인데 이게 말력제라고 하죠 말력제 자 이 말력제가 이제 직위할 때 10년 말력제 어릴 때 직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직접 통치하지 못하고 어릴 때 초창기 때 통치했던 사람은 장거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장거정 여러 가지 개혁정치를 했고 그 개혁정치 중에 이제 그 뭐냐면 유명한 게 1조편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력제가 친정한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진완이 일어났죠 그래서 말력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어 원래 말력제가 되게 무능한 왕으로 찍혀가고 자기 무덤 만드는 거 외에는 신경을 안 썼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능한 왕이 40년 동안 통치했어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망할 이유 중에 이 말력제가 너무 장기적으로 통치했다 그래서 망했다는 설도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말력제가 우리나라에 임진완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공허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망한 후에는 이 말력제 제사를 이제 지내고 지내고 그러잖아요 자 하여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태창제 청계제 이렇게 있는데 이 과정사이에 사망이 발생됐고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독립당하고 비독립당의 싸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의종이 있는데 아니 태창제 지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망이 발생됐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의종이 있는데 의종이 이제 명나라의 마지막 왕이죠 순종제는 되게 명민한 군주로서 많은 개혁정치를 이제 이끌었던 망했지만 아쉽게도 이미 명나라는 이미 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종 순종제 때 뭐냐면 결국에는 망했다 이자석의 나라에서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청나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명왕조의 계승 명왕조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테류 주원장을 이제 볼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했지만 오늘 강의는 10월달 강의가 끝나기도 하고요 10월달 강의가 끝으로 해갖고 이번 강의가 끝으로 해갖고 12월달은 후광을 하고 12월달까지 후광을 하고 1월달에 다시 시작할게요 1월달에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강의를 올리는 식으로 해갖고 2월달 그러니까 이제 서버노트 강의하기 전까지 이렇게 끝마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같이 진행하고 있는 시민한국사 강독도 예전에 공지한 것처럼 이거는 내년까지 쭉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릴게요 예 오늘 강의 듣느냐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에 보겠습니다 보지 않도록 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이제 합격해서 제 강의를 들을 필요 없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지시면 1월달부터 제가 강의를 계속 오니까 그걸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험 잘 보시고요 예 1월달에 뵙겠습니다 7월달에 뵙겠습니다